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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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엮여있는 매듭을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내가 할 일이었을지도 몰라 더 이상 남을 믿을 수 없었던 한 어리 강쟁이의 투정이 정첨에 다 다를 때 이런 모습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이 벅수심에 물든 표정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없는 절면 피가 돼버린 그 한심했던 나에겐 단지 마음을 모조리 비울 수 있을 거라 흔히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서도 어설프게도 이 냉채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나의 말투뿐이야 만약 과거로 돌아가 어린 나를 만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? 이루 한마디나 할 수 있을까? 즐겁을 난 자신에게서 도망을 치듯 나는 먼 곳에서 저의 속으로 날에겐 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